인터뷰 나를 안게 이상해 다른 내가 다른 건 아름다운 게 수상해 내가 다 안하는 걸 해버렸는데 그여가 가득한 고음도 없다는 게 이상해 이 속에 살아 떠면 안 모였는데 말해도 없지 않아 내 손으로 쳐다나오 이 손으로 만든 다음 바람 속도 말고 하나는 내 말도 안 돼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말도 안 돼 두 번째 말 정말 다른 것과의 아픈 얘기를 자꾸 그래 내 희망 너무너무 이상해 오늘 날 좋은데 왜 내게 기쁘하래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를 이 세상에 빛이 둘 모두 너와 함께 바르자 맘에 대해 둘이 다들 웃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상해